이제 3세트는 남자 단식이고요. 조재호 선수와 마르티네스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조재호 선수는 빨간 공 왼쪽을 맞으면서 포쿠션, 앞둘리기를 노리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당점도 또 앞둘리기 포쿠션을 가겠다는 거죠. 상당히 정확해졌어요, 몇 번 놓치고 난 이후에. 자, 조재호 선수가 계속 뒤돌리기가 아닌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뒤돌리기에서 나오는 그런 변수들이 있거든요, 특히 키스인데 그 부분은 아예 지금 앞둘리기 내가 두께만 정확히 맞추면 그런 문제 없이 내가 친다. 근데 지금 다음 공까지도 최상으로 졌습니다. 158 포메이션에서는 아주 좋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죠, 조재호 선수가. 네, 포지션 플레이. 적당히 잘 짧아지고 있죠. 바로 옆둘리기로 점수 이어갑니다. 수준 높은 옆둘리기입니다. 앞둘을 두툼하게 치면서 빨간, 노란 공이 횡단을 시키면서 좋은 자리에 딱 점하게끔 그런 두께와 힘 조절을 했고요. 내공이 먼저 빠져야지. 이번에도 득점 연결됩니다. 조재호 선수가 흐름당기거든요. 한 번 바람에 올라타면 말릴 수 없잖아요. 이공도 키스가 신경이 쓰이는 공략인데. 그런데 이 정도 간발의 차이는 거의 감각에 지금 이거 있죠. 연속 3점. 그리고 또 한 번 옆둘리기 들어갑니다. 4점까지는 잘 왔는데 문제는 5점째 이 약간은 난해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좌 상단에 놓고 당점을 약간 타격을 줘서 첫 번째 위치를 정확히 떨어뜨렸죠. 지금은 뭐 두께의 정교함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 잘 풀었어요. 옆둘리기 놓치지 않습니다. 연속 5점까지. 투쿠션에서 쓰리그 할 때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공이 이렇게 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질 때보다는 두께가 좀 편안했던 그런 옆둘리기였습니다. 지금 투 뱅크 라인을 지금 설계하는 것 같죠? 아 제대로 탔습니다. 자 뱅크 샷 조제호 들어갑니다. 완벽해요. 후시장칩니다. 그리고 연속 7점까지. 아 굉장히 또 엔해치 능력하듯 경기를 빨리 끝낼 분위기인데요. 자 조제호 선수 역시 무기가 많아요. 최적 두께 맞추면서 멋지게 길을 타고 찾아갑니다. 네 뱅크 샷 득점까지 만들어냈고요. 그림 같은 끌어치기를 여기서 이제 짧아져야죠. 자 진행이. 아 아깝네요. 지금 끌어치기는 지금 자신감이 있었던 끌어치기였는데 지금 왼쪽의 회전을 약간만 더 줄였어도 충분히 득점이 되는 상황이었죠. 잘 봐지는 그 테이블의 현상을 잘 파악을 하고 그렇게 많이 끌어놓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또 당구대가 그렇게까지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제호 선수가 7점을 기록했고요.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가 지금 1라운드 진행하면서 단식과 복싱 모두 승리가 없죠. 완전 멋진 샷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상대 선수가 워낙 더 잘 치거나 마무리해서 한 번의 실수 이런 것들이 지금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죠. 네. 단식과 복식 모두 2패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좋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는 빠른 스트록에 의외한 그런 각도 그런 듯 난구풀이 정말 볼만한 선수입니다. 조제호 선수가 몰아치는 점수로 먼저 1이닝을 출발했는데 침착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이번 3세트 출전하는 거죠. 2대0으로 밀리고 이번 세트마저 내주면 나머지 4세트를 다 이겨야지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르티네스 선수 여기서는 뭔가를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2대0으로 völlig unexpected. 3대2인 Maequin frc. 3대2스는 얼마 grapple있을 하지만 정교함으로 부담hour emphasis. 이 정교한 문제 이런 데서 조금은 좀 아쉬운 점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인 만큼은 힘과 정교함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질 틈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연속 4점까지. 두껍게 빼내고 키스는 지금 이렇게 뺀 공이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지금 보여줍니다. 공 흐름 괜찮은데요. 뒤돌려치기. 파이브 쿠션에서 들어갑니다. 조금 아슬아슬했고요. 지금 이런 공룡이 안 들어가면 지금 득점은 되긴 되었어도 마르티네스 선수 잠시 좀 놀랐을 것 같아요. 테이블 컨디션을 감안해서 지금 넉넉히는 왔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에서 툭하고 공이 이제 잘리면서 짧아질 뻔했어요. 만약 이게 짧게 빠졌다 이러면 받는 데미지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뒤돌려치기로 점수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포지션 플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조재호 선수의 장타가 좀 무색해지는데요. 그렇네요. 지금 뭐 이건 길은 눈에 헌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자신의 어떤 부담감. 이런 거에만 지지를 않는다면 득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음 공 또 연결됐어요. 역시 두 팀 에이스들이 나와서 이리밍부터 엄청난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전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길게 포쿠션이 아주 좋은 각도죠, 지금. 조그만 저 틈 사이를 쏙 빠져나가지 마 않는다면. 확실하게 좋네요. 정확합니다. 아, 이건 7점 맞고 지금 8점째. 굉장한데요. 네, 조재호 선수도 생각 못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15점이잖아요, 지금 3번째 세트는. 11점이었다 이러면 아주 이건 더 재미난 상황이죠. 8점을 뽑아내고 있는 마르티네스. 아, 지금 난구예요. 지금 빨간 공 오른쪽을 지금 걸어치기를 누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은 앞돌리기를 선택하거든요. 네. 아, 걸어치기를 갔는데 일단 힘이 있으면 모릅니다, 이거는. 자,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와, 여기서 어마어마한 넣기 포인트가 들어갔어요. 자, 원뱅크 걸어치기가 들어갔습니다. 와, 지금은 일단 선택도 좀 놀라운데 여기서 걸어서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두껍게 걸리면서 지금 안 나오는 각이었거든요. 툭 쳐주면서. 마지막도 힘이 남아있을지 궁금했는데. 네,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서. 네, 이 정도가 좀 좀 약한데요. 많이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자신도 지금 너무 얼떨떨하다. 그런 표정입니다. 네, 연속 10점. 그리고 또 이어갑니다. 1이닝만의 엄청난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트. 내년에 한 번 보기 어려운 세트 같은데요. 한 시즌에 진짜 뭐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나올 만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나름 기분 좋게 출발했던 조재우 선수인데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풀루까지 하나 맞았잖아요. 흐름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좋죠. 12점. 이제 마르티네스 3점이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배치는 좀 신경 쓰이죠. 빨간 그 오른쪽을 얇게 맞추면 키스에 한번 피해줘야 돼요. 키스는. 자, 빨간 공 선택을 했고요. 아, 포쿠션으로 설계하네요. 자, 키스 처리. 아, 여기서 참 현명한 선택이다. 요하게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뭐 얇게 쳐서 파이브를 놓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키스 빼내면서 포쿠션 설계를 했죠. 수준 높은 그런 설계입니다. 나머지 2점. 이번에도 일어납니다. 자, 이리니 여기서 흔들 수 있으죠. 마지막 한 점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세트포인트까지 왔습니다. 퍼펙트샷이 지금 9점, 11점 이렇게 나왔는데 15점 퍼펙트샷을 퍼펙트키로 지금 할 바로 목전에 있죠. 그런데 워낙 파워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횡단으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아, 마지막 한 점. 자, 횡단샷. 여기서. 마르티네스. 아, 네. 마지막에 빠지네요. 너무나 훌륭한 이닝입니다. 두 선수 다. 7점을 맞고 그걸 14점으로 되갚는. 정말 대단하네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힘이 좋아서 밀려 내려간 거죠. 14점을 몰아쳤는데 마지막에 좀 아쉽기도 하네요. 한 점을 남겨두고 들어가게 됐고요. 15점 3세트에 이렇게 퍼펙트키를 한다는 건 한 시즌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기록이잖아요. 조지호 선수가 좀 진정을 하고 반격을 해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금. 7점 차. 그림을 하나 그렸죠, 지금. 아, 공이. 공이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2쿠션에서 3쿠션 갈 때 조지호 선수가 노렸던 상단 성질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너무 두껍게 맞다 보니까 그 상단 회전력이 이미 2쿠션 맞기 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마르티네스는 마무리 한 점 남아있습니다. 마무리 중요하죠.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춰서 세워치는 방법이 있고 마르티네스 선수는 파워로 비켜측이 포쿠션을 누르죠. 네, 길이 잘 보입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바로 마무리하는 마르티네스. 드디어 마르티네스가 1세에 챙기게 됐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특히 좀 위기 상황에서 엄청나게 큰 걸 해주네요. 그렇죠. 자, 여기 2세트까지 내주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중요한 세트를 따내는 크라운 해테 라운입니다. 엄청난 활약이 있었죠, 마르티네스. 네, 그러나 크라운 해테네스 선수. 한글자막 by 한효정